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2월 1일 판례공부 민사 선택적 주의 예비적 청구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10월 1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229625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본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부당이득 발언 청구사건이고요. 원고는 보험회사고 피고는 보험금 부당수령장입니다. 나이로 환자인데요. 파기자판 해가지고 결국 패소했습니다. 상고일은 사실상 패소하는 건데 주문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파기자판, 그러니까 대법원이 스스로 판결을 한 겁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피고는 원고보험회사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적정일수를 초과해가지고 입원했습니다. 한마디로 나이로 환자였다는 거죠. 나이로 환자가 입원한 기간 동안 받은 보험금이 4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보험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선택적으로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둘 중에 아무거나 4천만 원 해서 4천만 원 돌려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1심 법원은 불법행위를 인정을 해가지고 돈 돌려줘라 이렇게 항소를 한 거죠. 그래서 2심에 가서는 원고가 주의적으로는 부당이득, 예비적으로는 불법행위, 순서를 정한 겁니다. 아까는 선택적으로 중요했는데 2심에 가서는 순서를 정해서 부당이득을 먼저 판단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불법행위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항소심에서 부당이득이 맞다라고 해야죠. 부당이득을 인정을 한 거죠. 그렇게 인정을 했더니 1심은 불법행위, 2심은 부당이득을 인정을 했는데 해보니까 주문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항소 기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항소기에게 맞나? 1심은 불법행위를 인정받았는데 선택청구를 해가지고 불법행위를 인정받았는데 2심은 부당이득 불법행위를 인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불법행위가 아니라 부당이득을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거 항소기에게 한 게 맞냐라고 의문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1심에서 판단하지 않은 청구, 1심에서 부당이득 청구 판단 안 했죠. 불법행위를 인정해서 끝났으니까 2심에서 판단하지 않은 청구를 항소심에서 받아들였다면 이 경우는 주문이 같더라도 항소기각이 아닌 파기하고 다시 주문을 내라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그냥 이거는 돌려보낼 필요 없이 우리가 그냥 다시 주문을 냈다. 그래서 취소하고 2심하고 동일하게 결론 낸 겁니다. 사실상 피고는 상고를 했는데 아무 실익이 없죠. 그러니까 나이런 환자는 아무도 받아갈 게 없습니다. 다만 주문만 잘못됐다라고 해서 다시 한 거죠. 이 사건은 실무에서는 그렇게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고민은 법원이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하고 실무하는 변호사들은 이런 거 굳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정리를 하는 것이 대법원의 역할이고 대법원은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상결은 시험 같은 데 나오기 참 좋은 판례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순서와 그 다음에 판단이 아닌 경우에는 항소기각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주문을 낸다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상식 수준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